오늘은 비도 오고 해서 물이 맑은데 억지로 하러 와봤습니다 어제 비가 와가지고 수량이 예전보다 조금 많아져서 세팅하기 좋을 것 같아서 오늘 한번 나와봤습니다 오늘 꽉지 낚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셋 기본 덕지 여기 정말 올라왔습니다 채색 진짜 이쁩니다 최근에 공사를 해서 그런지 큰 놈들이 안 보이네요 아무래도 마리스는 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치열이 좀 작아서 아쉽긴 한데 물이 맑아서 그런지 껍질들이 엄청 이쁩니다 진짜 작다 진짜 작은 깍지 한 마리 올라왔습니다 진짜 상관없어요 진짜 상관없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히트 꼭지 아닌 것 같은데 갈견입니다. 이런 사이즈 꼭지 안 맞이 올라왔습니다. 히트. 히트. 히트 꼭지 안 맞이 올라왔습니다. 히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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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히트.